아 거기다가 저걸 막아버리네 그렇겠죠? 그렇겠죠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그 우러라가 어디로 갈지는 내가 정한다는거죠 우러라가 어디로 갈지는 내가 정하는거라서 폐로 갈지 필드로 꺼낼지 내가 정해주는걸로 알아요 저번에 한번 봤을때 일단은 한장 펜일이 시작이네요 니가 일을 할까? 허허허허 버트 디렉터 어 그래 그리고 그 신규카드 파피아스 2코인 가져왔구요 으흐 라이즈아트 트리샤 마법 파파야스인지 파피아스인지 썼음 아 파파야스라고 부르게 바뀌었다 뭐 파피아스인지 으흐허허허허허허허 아마도 그것까지 변활되는 것 같네요 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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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저기다가 저걸 박아버르네 저기다가 저걸 박아버려 오고야 빨리 이쪽으로 리베루아아! 야 7300 멋지다 버스 1소 가능함 팬일 1소 까지 오케이 까지 로 화총 나이스 그러면은 아랍베스 선물이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마스타를 찍었습니다 하 나 오늘 여기까지 할래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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